안녕 풀룸이야 오늘 할 게임은 상어물기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상어가 되고 배를 타고 해서 상어를 잡고 이제 배로 도망다니고 공격하고 이러는 것 같아 내가 아직은 이 게임을 지금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어떤 스타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게임은 그래픽도 화려하고 조금 뭐랄까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빨리 시작해주세요 자 누가 상어가 될지 이렇게 찍어보는 것 같아 어 쟤가 상어인가 보다 자 나는 오리배를 타겠어 덕보트 출발 출발 10 9 8 7 6 5 4 3 오케이 오리배 상어가 나타났대 우와 상어가 되게 화려하게 나타나네 나도 상어 해보고 싶다 우와 물속에 상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와 우와 와 애들 배 화려한 배도 많고 오 와 이렇게 총에서 쏠 수 있어 오 여기 되게 화려하고 넓다 상어가 어딨나 상어가 어디쯤 있나요 구독 좋아요 꾹꾹 부탁드려요 우와 상어 피가 달고 있나봐 상어 피가 계속 달고 있어 누군가 상어를 사냥하는 것 같아 우와 뭐야 여기 막 날라다니는데 배가 어딘가 상어가 있나본데 상어를 물리쳤대 벌써 상어 벌써 죽었어 와우 이빨을 얻었어 나도 상어 한번 시켜주세요 야 드디어 상어 걸렸어 오케이 움직이고 스페이스 스페이스가 부스트고 스페이스 스페이스가 부스트고 클릭이 먹는 거구만 오케이 오케이 상어 기다리고 있었어요 상어 여기도 뛰어 어 뛰어 내려가 출발해볼까 상어 내가 나타났다 자 나 상어야 자 가자 스페이스 녀석들을 다 잡아먹어버릴 거야 자 어딨니 어딨니 왜 바다밖에 안 보이니 얘들아 어 저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저쪽에 보인다 저 녀석들 와 빵 어딨어 어딨냐고 어딨어 여깄다 여기 어 뭐가 오케이 뭐가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녀석들아 나 상어라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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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또 있는 것 같아 저쪽에 모터가 뭐야 여기 한 마리 또 있다 오케이 자 하나 남았나 이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나아 나아 먹이를 찾아가자 어디서 먹이 냄새가 나는데 어디서 먹이 냄새가 나는데 상어 물고기도 먹고 사람도 먹고 다 먹어 리우야 야 저리와 물고기만 물고기다 자 여기 상어는 물고기만 안 먹어 다른 것도 먹어 전혜석이 열심히 도망가고 있어 야 너 느려 너 느려 내가 더 빨라 인코스 인코스 상어야 너 너무 빠른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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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상어 빨리 빨리 엄청 블립차 자 이제 슬슬 다가가 오 버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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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엄청 빠른데 버튼은 버튼은 원래 엄청 빠른데 그치 아 아파 아파 아 총 맞추어 아 레이저 버튼다 보다 어 레이저로 써도 버튼가봐 레이저 버튼다 와 진짜 빠른데 와 레이저 버튼 레이저 버튼 야 어우 왜 이렇게 빨라 레이저 버튼 야 너 좀 하던 애구나 레이저 버튼 레이저 버튼 야 빨리 같이 잡아 같이 잡아 야 레이저로 죽이기 우와 이거 빨라 너무 빠른데 네 레이저로 죽이기 와 헬기 헬기 타러 왔어 안돼 야 야 야 너 너무 빨라 오 뭐야 내려왔어 내려왔어 오 내려왔었는데 뭐야 와 가지마 어떻게 내려왔어 와 갔어 아 졌어 아 슬프다 상어는 물고기나 먹으러 가야겠다 물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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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암 냠냠냠 냠냠냠 냠냠 헬리콥터 바닷속으로 빠졌다 헬리콥터 바닷속으로 빠진게 아니고 헬리콥터 떠나고 있어 야 상어 보트 빌더 뭐 만들 수 있는게 없고 상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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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올 수 있을거 같은데 아닌가 안돼 아 나 아니야 자 이번에는 떼목을 타볼까 아 이건 거의 뭐 뭐야 이거는 우둔실보트 그냥 나무보트를 타봐 나무보트를 한번 타봐야겠다 어 여기 한번 같이 타볼까 아니야 내가 여기 타겠어 자 순풍에 떠다니는 어이구야 상어가 나타났대 어 이번엔 조금 쎄보이네 핑크색 상어야 자 나룻배는 가볼까요 상어야 일로와봐 어 무슨 배가 호롱하기 같니 이거 작은 등이 없으면 보이지도 않아 어 저기있다 저기 친구들이 있다 어 상어 피가 1500이야 이 상어 제법 센 상어 아니야 자 친구들 어디있니 어 저기 상어 있나보다 아닌가 누가 물속에서 막 이렇게 빠르게 돌아다니고 있고 음 오오 저 배가 막 움직였어 자 상어야 어디있니 오 이 배가 뒤집어졌어 이 배는 전복을 당한거 같은데 배를 타고 점프 오 점프 좋아 이런 누군가가 당했나봐요 상어는 어디있나요 자 이번엔 우리 물속으로 한번 들어가볼까 물로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오 오 탕 이렇게 상어가 아니니까 나는 물속에서 숨을 쉴려면 공기가 필요한거 같아 오 이거 되게 화려한데 오 어 누가 사망했대 얘들아 상어는 어디있니 음 일단은 나 배로 올라가 봐야겠다 산소가 없어요 숨막혀 죽으면 가장 바보같은 짓이야 자 출발 출발 자 어디 상어 어디있을까 여기 애들 뭉쳐있어야 되는거 아니야 뭉쳐있어야 사는거 아니야 얘들아 친구들아 어딨니 친구들아 아 저기있다 친구 따라다녀야지 오 오 막 저기 큰 배들도 있고한다 친구들아 같이 다니자 탕 탕 탕 탕 탕 탕 통전 탕 탕 와 요 오리배도 부셔진 거 같고 우아 오 우와 자 상어 잡아야 돼 뭐야 저 배도 당하는 거 아니야 와 뭐야 이거 이거 예쁜데 상어가 어디있을까 뭐야 어디선가 또 소리가 들리는데 상어 상어 사냥 가야되 얘들아 상어가 안보이는데 야 도망가지마 친구야 도망가지마 내가 지켜줄게 턱을 만났대 나도 무언가 하나 잡고 싶은디 상우야 끝났다 끝났어 끝났어 이렇게 되면 상우가 이긴건가 사람이 이긴건가 10초밖에 안남았는데 뭐야 어떻게 되는거야 누가 이기는거야 이 패는 왜이렇게 줄렁거려 아 상어가 사람들 다 못잡으면 상어가 지는건가봐 난리난다 혹시 코드있나 볼까 나 상어 상어 한번 시켜줘 또 상어 실패했어 이번에는 피싱보트 낚싯배지 낚싯배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건 뭐지 폭탄넘겨죽이래 상어가 나타났어요 오 이번엔 망치상어야 와 이거 망치상어야 우와 뭐야 저 상어 뛰어다녀 야 오 맞았어 맞았어 도망가야돼 느낌이 안좋아 온다 나야 나 헉 꺼아 놔 주웠네 흐헤헤 괜히 까불고 청소했나보다 아 자 우리 코드를 한번 알아볼까요 코드는 요쪽에 세 모양을 누르면 코드를 입력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자 우리 이렇게 코드를 한번 입력을 해보자 코드는 어 다섯가지 여섯가지가 있네 내가 설명에 올려놓을게요 일단 요거 어 요거 안되네 와 이렇게 와 여기서 상어가 나타났네 이렇게 해서 이 상어들을 저쪽에서 총을 타고 쏘고 일로 올라가서 상어를 피하는건가 오 다들 무기가 좋은걸 갖고있나봐 어딨어 여깄다 야 이거 상어가 좀 불쌍한데 다들 무기를 갖고있어서 아 상어는 다 부셔야 되나봐 저깄다 상어 저깄다 아 상어는 다 때려 부셔야 되나봐 얘들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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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게 해줘 나도 한발 맞추게 해줘 상어야 너 왜 총을 안 쏘지 나는 저기있다 예 상어를 물리쳤대 어 이번엔 요거 한번 타봐야겠다 유니콘 보트 오케이 헬리콥터가 바다의 모드를 구출하기 위해 도착할때까지 충분히 오랫동안 생존하래 어 이번엔 별로 없네 나 상어 한번 걸릴 수 있겠다 아 상어 한번 걸리게 해줘야지 아 아쉽다 아쉽다 이게 할수록 게임을 할수록 상어가 걸리는 확률이 높은가본데 자 이번에는 유니콘 보트 입장 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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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맘에 들지 않아 유니콘 보트 타겠어 야 니들 여기에 다 니들 상어가 공격하면 니들 다 죽어 쭈쭈쭈쭈 와우 유니콘 보트 완전 귀여워 아 이거 뭐 망치상어가 세보이는디 자아 와우 귀여워 귀여워 총총총총 헬기다 날 살려줘 도와줘 쭈쭈쭈쭈쭈쭈쭈쭈 와 이렇게 자 다시 타 여기 아닌가 운전대가 여기니 가자 와 이거 과다롭히 크니게 뭐야 유니콘 보트 완전 귀여워 오오 어 저기 상어 저기 나온다 총을 들어 누구야 얘들아 내가 도와줄게 오야 뭐야 저쪽은 다 죽었나본데 티티티티 일단 무기가 좋아야될거 같은데 열심히 도망다녀 헬기야 나를 살려다오 상어 한번만 시켜주라 상어 와 상어 한번 시켜주지 와 귀엽다 이야 저쪽에 상어 있어 오케이 한발 맞췄다 탕 오케이 도망다녀 내가 어몽할게 장전해 좋아 좋아 야 야 상어야 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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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 도망가 나야 나 야 속도가 딸려 왜 놔줘 야 아 내 마지막 사람이었구나 아 아 나도 상어 한번 시켜주라 나도 상어 오케이 죽을때까지 전투를 해보자 아 이게 점점 상어가 안걸릴수록 확률이 드러나 그래서 나중에 상어를 할 수 있게 해주는거 같은데 넌 좋겠다 와 뭐 초록색 너 그냥도 상어 같은데 야 너 그냥도 귀여운데 야 이제 너 머신건으로 혼쭈을 내줄게 타타 내꺼야 내꺼야 누가 탔어 누가 탔어 오케이 어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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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어 어딨어 어 쟤가 미끼인가 오호 덤벼 덤벼 어디야 어디 어딨어 어디 뭐야 소리는 들리는데 어딨냐구 들어와 상어가 꼬리말고 도망치는거야 뭐야 들어와 어디갔어 으아 상어 진짜 어디간거야 야 너라도 맞을래 상어를 데려와 60초밖에 안남았잖아 으아 야 미모 미모 어 미모가 있네 상어가 그냥 바닥 구경하려고 그러나 놀려고 그러나 상어 이 건물을 부숴야되는데 상어 어디갔어 상어야 야 이거 뭐야 상어 이렇게 재미없게 게임할거야 저 녀석이 나에게 쏴 어디 한번 머신거 한번 야 뭐야 어디간거야 물속으로 들어가지마 아 상어 노잼 뭐야 상어 아 상어 노잼 노잼 헬리콥터 어딨어 헬리콥터 어딨어 어딨는데 어 여기있구나 자 컴온요 오케이 뭐야 야 오케이 자 얘들아 안녕 우리 떠날게 주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어켌케이 출발 뭐야 출발안해 안 떠나 왜 뭐야 너 지금 나랑 한번 하자는거야 뭐야 손들어 움직임 쏜다 손들어 움직임 쏜다 그냥 쏜다 내가 조종하겠어 조종도 해야되나 오케이 친구들 나는 여기까지 할게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하게 되면 상어가 걸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마 이번엔 상어가 걸리면 구독 좋아요 꾹꾹 부탁드려요 상어가 걸리면 상어가 하고 간다 안녕